자 아퍼리 또 홍욱이 오늘도 비키제 꼴로 버섯산행 나왔습니다 송이버섯 한트 입니다 자 줄송이를 따기 보겠습니다 줄송이 줄송이가 뭐냐 줄지어야 돼서 줄송입니다 자 하나 채췄습니다 자 자세히 보십시오 또 갑니다 또 여기 하나 있습니다 자 두개 채췄습니다 두개 자 여기 있습니다 세개 뽑았습니다 엄청 큽니다 세개 뽑았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네개 뽑았습니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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